렉스턴 스포츠 칸 네 설명 드릴게요 네 오늘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 요즘에 많이 팔려가지고 신차일때 다는게 맞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오시는거구요 좀 많이 기네요 많이 길어요 그리고 내부는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차량 오늘 한 75% 80% 세트값 작업할거구요 저희 대전총판 유대편님 열심히 기술 전수하고 있구요 지금 저희 기술대편님하고 같이 본네드 열어서 오늘 작업 세팅값대로 진행할겁니다 라파 플러스 대용량 5개 그리고 승용차용 글로바이가스 간에 하나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무동역 터보 헤어린은 흡기 2개 배기 중통 1개 내지는 2개 그리고 엔드머플러 하나 일단은 배기 중통 2개로 잡아놨는데 뭐 하나 들어가게 되면 하나만 들어갈거구요 그래서 작업을 진행할겁니다 플러스 에너지 잡지 표준형 들어가구요 자 75%에서 한 80% 세팅값 될거 같습니다 작업 완료 후에 패스 투자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렉스턴, 아 렉스턴 칸입니다 칸 2020년식이고 이제 한 8000km 뛴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신차 오늘 한 75에서 한 80% 세팅값 가까이 됐습니다 라파 플러스 1 대용량 5개 승용차형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 들어갔구요 무동역 터보 헤어리 흡기 2개 배기 중통 2개 들어갔죠 네 2개 엔드머플러 하나 무동역 터보 헤어리 5개 들어갔구요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 들어갔습니다 여기 70km 하나 있구요 차장님 뭐 의정부에서 오시니까 길 잘 아시죠? 하하하하하 옛날에 다니는 일이네 차가 좀 어떻게 틀려 졌는지 느끼시면서 한번 운전을 해 보세요 잠시 후 신호위반과 70km 단속 부단입니다 엑셀 반응이 좀 빨라졌을 거에요 그죠? 확실히 그런지 확실히 그렇죠 지금 조금씩 밟는게 저는 이렇게 밟으면 바로 반응하였던게 지금 밟은대로 바로바로 반응하죠 차가 바뀝니다 이렇게 차가 잘 나왔어요 차가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어요 지금은 100km 달리는데 RPM 15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엑셀을 한번 100% 떼 보세요 그래도 직 땡김이 없이 계속 밀거에요 자 이제 저 언덕도 한번 칠게요 계속 직진입니다 지금 성인 남성 3명 탔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그리고 운행 중에 있구요 유대표님 작업하고 작업후에 좀 타봤더니 어떤게 변할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초장축이니까 평상시 스포츠보다 더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60km 넘어설 때 그정도 속도에서 속도 보는게 좀 금떠는데 장착후에 그게 좀 많이 깨선되고 제일 많이 바뀐건 제가 느껴볼때 실전하기 전에 브레이크 유격이 많이 안올라왔거든요 네 브레이크 유격이 좀 올라왔어요 세차라서 타는건 다 좋았는데 브레이크 유격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아 오케이 자 그런것들이 다 좋아집니다 지금 우리 대전총판 이제 총판점 하실 유대표인데 차에 대해서 그만큼 이 친구도 많이 관심이 있는 친구니까 이제 우리가 미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총판점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전총판이 오픈하고 나면 충청지역 계신분들 뭐 전라도 계신분들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기 힘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가서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80 좀 안됐습니다 엑셀 100% 떼세요 그리고 브레이크에 발 살짝 올려놓고 80km 좀 안되서 뗐는데 지금 80km 넘어갔죠 이런식으로 탄력주행이 잘 되니까 그냥 평지나 약간 내리막이나 이럴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엑셀 안 밟고 가시게 되면 그런게 모아지면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 밑에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 다시 마무리 해야될거에요 여기 다시 마무리 해야될거에요 왜이렇게 공소하되니 아주 좌파지 깔아야되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맞습니다 여기 여기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못 오고 막 그러셨어요 저 위에서만 하고 그랬었어요 여기는 전 밑에 또 고도서 쪽에서도 아 또 하고 있어요 그 밑에서든 아니 거기도 뭐 저기 아파트에서 안 먹고있나 아 아 누가 뜯으라고 아우 차서를만 마무리 좀 되도록 빨리 좀 하시죠 저희도 올 때마다 굴뚝굴뚝 끓여가지고 짜증나 죽겠어요 하하하하 사장님 원래 좀 밟으시는 스타일이세요? 아유 뭐 사정없으면 아까 오셨을때 연비가 5.7 나왔었거든요 여기 왔을때가 네 제가 탔을때 그래갖고 이게 연비가 원래 이렇게 안 나오네요 제가 밟어봐도 그렇게 안 떨어지더라구요 음 지금 8.3이 되어버렸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안 달린 것도 아닌데 네 평균 연비 저기 좋아하십니다 뭐 리셋 안하셔도 되고요 사장님 여긴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에요 한번 밟아보셔도 상관없어요 편안하게 사장님 평상시에 운전하던 대로 똑같이 했는데 차가 틀려진 게 있어야 좋아지는 거니깐요 좀 잘나가는 맛이 날 거에요 엑셀 반응이 빠르고 엑셀 반응이 좀 빠르네 그죠 빠르죠 엑셀 뛰셔야 됩니다 차가 한걸 가까우면 오르막인데도 계속 치고 나가니까 엑셀을 미리 뛰네 습관만 가져도 연비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달면 바로 알아요 내 차는 운전해보면 사장님 이거 와 틀렸어요 이러진 않아도 벌써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벌써 차가 가벼워졌고 지금 오르막이 살짝 밟았다 이쪽부터 떨어졌네 잘 먹었는데 차에 네 차 잘 먹었네요 차 상태도 좋았는데 근데 아까 보니까 연비가 너무 낮게 나와있었고 올 때 어디서 좀 때려 밟고 오셨나 사장님 아 이거 차 저는 코란드 스포츠거든요 근데 뒤에가 넓어서 되게 맘에 드네 그거는 너무 집값으로 사가지고 불편하더라구 사장님이 다 아시더라구 그래가지고 그거 뭐고 스타렉스로 뭐고 당해라가지고 뒷자석은 아주 죽일라그래 근데 이렇게 이럴때 이렇게 뒤에 많이 태고 다니거든 아 그렇죠 그렇죠 먼데 가면 아주 힘들어서 뒷자석은 아주 죽일라그래 그 버스 타고 와 이 새끼야 근데 이건 좀 약간 좀 죽어져가지고 좀 편하더라구 제꺼보다 많이 넓은데요 제가 되게 부럽네 이거 보니까 사장님이 일부러 좀 기다리셨다가 이 차가 오셨대 렉스터 스포츠 렉스터 스포츠 렉스터 스포츠 사려다가 보니깐 뭐 롱에 또 나온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기다리겠다 그랬더니 부러움을 많이 사고 계시지 지금 다른 분들한테 선택 잘하셨네요 그런 것도 잘하셨지 이거 짧은거는 또 대가 안다더라고 맞아요 뒤가 좀 짧아가지고 요게 딱 대압비가 좋아 네 딱 비율이 잘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연비가 금방 올라왔어요 아까 전에 그게 연비가 잘못된건가 본데 5.7 그게 아니 사장님이 어디서 조금 밟으셨을거야 아마 그만큼 힘을 쓰려고 어디서 밟았기 때문에 떨어진거고 지금 지금 주행 코스도 완전 시내 주행이 아니고 이정도면 그냥 반정도 되거든요 계속 올라갈거라구요 평균 연비가 일단은 사장님이 평소에 운전하수간 그대로 해도 우리꺼 하게 되면 연비에 무조건 좋아집니다 네 근데 우리는 뭐 다른 데처럼 30%가 좋아졌네 40%가 좋아졌네 이런 말 안합니다 한 10% 정도만 좋아져도 엄청난거니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도 차는 또 때로 필요한거 밟아야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얘는 그거 보니깐 70km에서 더 밟지도 않더라구요 아 뭐 업체요 그죠 차기권같은거 하하하하 사장님도 어느정도 다 보시고 그래도 아니 그사람 말하는게 신뢰가 아니라 아 그래요 하하하하 처음에 이제 좋다고 해서 구글 글로 가려고 했었지 아 예예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보니깐 여기저기 많이 나오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첫째가 이제 그거 이제 싸움 하던거 하고 이렇게 말 들어 여기에도 일리가 있는거 같고 아 그렇죠 하더만 하는게 헷갈리더라고 맞습니다 그게 좀 죄송하긴 하죠 그건 아니 경기지역이라서 맨 이게 충청 평택 이런쪽에만 있는줄 알았어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 한번 해보자 나는 이쪽에도 신뢰가가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전화해봤는데 바로 욕이네 하하하하 어제 전화주시고 오늘 예약하고 바로 오셨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하구요 일단은 차는 모든게 다 좋아지니까 지금도 아마 좀 많이 느끼셨죠 고객님 고객님 끄떡끄떡 했습니다 말해서 대답 안하지만 자 여기서 유턴해서 저희 들어갈게요 두 번째 신호 있거든요 하여튼 효과 보시고 왔다왔다가 커피잔하러 오시고 편안하게 들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고치 시켰 잠시 고치 시켰 이하핀 ㅋ ㅋ 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